나이별 2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세 치약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 16세 관연 홍기에 이른 여자의 나이 20세 남자 약관 갓을 쓰는 나이 여자 박년 꽃다운 나이 30세 이립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 40세 프로 세상 이래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 50세 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 60세 이순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 61세 환갑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돌아오는 나이 62세 징갑 환갑을 다음해로 다시 예순갑자가 펼쳐지는 나이 70세 고희, 종심, 칠순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 나이 71세 망팔 나이 71세의 별칭 80을 바라보는 나이 77세 희소 77세의 별칭 80세 산소, 팔순 나이 80세를 이르는 말 80살 81세 망구 90세를 바라보는 나이 88세 미소 88세의 별칭 90세 졸소, 구순 나이 90세를 이르는 말 91세 망백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 99세 백소 99세의 별칭 100세 상소 병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 120세 천소 하늘이 내린 타고난 수명 이상 나이별 2칭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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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